지난 17일 오후 6시 14분쯤 대전시 동구 파남동 대전역 인근 선로에서 80대 A씨가 경부선 부산 방향 무궁화호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A씨는 열차가 운행 중인 선로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열차가 40분, 후속 열차 2대가 10분에서 20분 지연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